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태양전지 쪽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웨이퍼 베이스드 PV 모듈을 해가지고 PV는 말씀드렸지만 포토볼타익 해서 태양전지를 PV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포토 볼타익. 이게 결국은 솔라셀이죠. 솔라셀 셀을 포토볼타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셀을 만든 다음에 모듈을 조립해야 되겠죠. 모듈로 셀을 단결정이든 다결정이든 만들어서 이렇게 셀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시리즈 커넥션이니까 직렬 연결이죠. 태양전지 보시면 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도 보시면 측면도 보시면 교소가 이렇게 있을 거에요. 규소가 있고 이렇게 규소가 있고 규소가 있고 원자들이 있고 뒷판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백스페이스 필드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태양은 앞에서 뜨겠죠. 태양 뜨면 규소전자 최대 4마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4마리 중에서 전자가 나와서요. 전자가 나와서 마이너스 나와서 나와서 그래서 일을 하고요.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이 마이너스죠. 전자가 나오는 것이죠. 마이너스, 극, 이건 플러스 극. 양극, 응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마이너스 하고 부스바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고 밑판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해서 직렬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리즈 커넥션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리즈 직렬 연결은 볼테이지를, 볼트를 계속 더하면 되고요. 전류는 똑같고요. 대신 병렬 연결은 전류를 계속 더하면 되고요. 값을 볼트는 똑같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직렬 연결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병렬 연결한 거죠. 이 자체는 직렬 연결이고, 얘하고 얘하고는 병렬 연결이 되겠죠. 셀끼리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셀은 직렬 연결, 모듈은 모듈 자체는 다 병렬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직렬, 병렬 연결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